안녕하세요. 저는 NHN 게임 BI 분석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둡 개발 환경을 구축한 이야기와 MySQL 기반 배치를 하둡으로 옮겼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들려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려 드릴지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둡 개발 환경 구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둡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약간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둡 에코 시스템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축한 아키텍처는 어떤 것인지 먼저 그 구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둡 HA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HA라고 하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의 약자로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가용성입니다. 시스템이 운영 중에 어떤 서버가 다운되었고 다운이 되었지만 시스템이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HA라고 하고 그리고 하둡만 설치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SQL을 활용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배치 기반의 스케줄링 처리도 해야 되고 또 하둡의 RDB에서부터 하둡까지 데이터를 또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브, MySQL, 에어플로우, 스쿱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MySQL 배치를 하둡으로 옮겼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MySQL이 어떤 배치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PC방 플래티넘 서비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PC방 플래티넘 서비스는 집계하는 로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아쉬웠던 점, 뭔가 좀 개선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둡 기반의 배치를 옮겼을 때 어떠한 아키텍처로 옮겼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옮기기 전과 후에 성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드릴 하둡 개발 환경은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잘 보이시는 저 초록색 동그라미, 저 네 개의 동그라미가 이제 서버입니다. 저는 총 네 대의 서버를 가지고 하둡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네 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하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노드를 꼽는다면 네임노드랑 데이터노드가 있겠죠. 그래서 네 대의 서버 중에서 한 대를 네임노드로 가져가고 세 대를 데이터노드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네임노드를 두 대로 해서 HA 구성을 하고 나머지 두 대만 데이터노드로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선 이것이 리얼 환경이 아니라 개발 환경이었기 때문에 두 대의 데이터노드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둡 HA 구성을 직접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대를 네임노드, 두 대를 데이터노드로 해서 구성을 했고 하둡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하둡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보통 이제 서비스 DB에서 가져오는데 왼쪽에 보시는 서비스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툴을 이제 스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쿱으로 RDB에서 HDFS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게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유사 SQL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쿱과 하이브 QL 이 작업들은 에어플로우라는 스케줄링 툴을 활용해서 배치 스케줄링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임노드가 이제 두 대니까 한 대는 액티브로 동작을 하고 한 대는 스탠바이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액티브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스탠바이가 액티브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둡에서는 오토매틱 페일러버라고 하는데 그 오토매틱 페일러버 기능까지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위에 보시는 액티브와 스탠바이, 저게 네임노드들인데 이 네임노드들 간에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를 유지를 하느냐 이제 가운데에 보시는 저널노드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정사항이 왔을 때 뭐 하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뭔가 데이터를 더 적재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수정사항이 있었을 때 저 액티브 노드는 그 수정사항을 저기 있는 저널노드들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 저널노드들에 있는 기록을 스탠바이 노드가 주기적으로 읽어드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fs 이미지라는 파일을 만들고 fs 이미지라는 파일은 하듭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액티브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액티브와 스탠바이 간에 어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동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기화까지는 이제 이루었는데 액티브 노드가 다운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전환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능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주키퍼 그리고 gkfc라고 되어 있는데 주키퍼 페일러버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기능을 하고 저 gkfc가 네임노드와 같은 노드에 보통 설치가 돼서 네임노드에 주기적으로 핑을 날립니다. 핑을 날려서 네임노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키퍼에는 네임노드에 대한 세션들이 있는데 네임노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세션을 유지를 계속 시킵니다. 만약에 네임노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저 세션이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주키퍼가 아 이 노드는 뭔가 안 좋은 상태에 빠졌다 라고 생각해서 액티브를 선정하고 그리고 스탠바이 노드에게 액티브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날리게 됩니다. 이제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그 버전 정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버전 정보를 명시를 해뒀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 GKFC라는 것은 이제 하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듭과 같이 기입을 해두었고 그리고 하듭 이 버전에서 새롭게 소개가 됐던 얀 얀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소스 매니저와 노드 매니저까지도 같이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하듭은 그래서 2.6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키퍼는 3.5.9 버전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그 기타 소프트웨어들도 버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4대의 서버에 어떤 데몬들과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느냐 말씀드린 것 같이 2대는 일단 네임노드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2대는 데이터노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노드에는 지금 보시면 주키퍼 페일로버 컨트롤러가 같이 구동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네임노드에 이제 핑을 던져서 네임노드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역할이고 그리고 보시면 서버 2번, 3번, 4번에 주키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키퍼를 3대를 구성을 한 이유는 이것도 고가용성의 측면이죠. 주키퍼가 동작을 하다가 다운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럼 왜 4대를 설치를 안 하고 그럼 왜 3대를 설치를 했느냐 이건 이제 주키퍼의 어떤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데 주키퍼는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 나머지 살아있는 노드가 과반수를 만족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성했을 때 최대로 죽을 수 있는 서버의 수는 한 대인데 4대를 구성했을 때도 최대로 죽을 수 있는 서버의 수는 한 대죠. 왜냐하면 2대가 죽었을 때는 과반수 나머지 남아있는 2대의 서버가 과반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4대의 서버가 있을 때 최대로 구동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서버의 대수는 주키퍼는 3대라서 저는 3대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저널노드도 앞서 말씀드린 저널노드도 1번, 3번, 4번에 설치가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키퍼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리소스 매니저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도 2버전에서 소개가 된 얀이라는 리소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소스 매니저도 설치를 했는데 리소스 매니저도 네인노드랑 마찬가지로 H의 이중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1번 서버에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서버에 노드 매니저를 두는 이러한 구성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제 하도 매니저를 구축하면서 제가 실제로 설정했던 설정 값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하도 개발 환경을 직접 구축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네임 서비스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항목은 하드업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별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이제 IP를 기반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접속을 하듯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업 클러스터에 있는 그 네임노드에 명령을 날릴 때도 네임노드에 IP를 기반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정한 이 별칭을 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 그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알파 데브라는 클러스터 안에 실제적으로 네임노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업 2버전에서는 네임노드를 최대 저렇게 두 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3버전에서는 아마 3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임노드도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임노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받기 위한 접속 정보를 명시하는 부분이고 하드업을 이제 커맨드 라인 상에서만 관리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웹상에서 하드업 시스템에 대한 또는 계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설정하는 프로포트입니다. 따라서 저 550070이라는 포트로 이제 HTTP 요청을 날리게 되면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하드업을 쉽게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널로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임노드들이 저널로드에 뭔가 데이터를 쓰고 또 읽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네임노드가 저널로드들의 주소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항목은 이제 저널로드의 위치 정보를 명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세 가지의 세 개의 네임노드를 구성을 했는데 저렇게 서버 세 개의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세일노드를 구현을 할 때 네임노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알파 데브라는 별칭으로 명령을 보냈을 때 실제 명령은 액티브 네임노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액티브 네임노드가 실제 어떤 것인지를 누군가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악을 해주는 클래스를 명시하는 그러한 프로포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프로포티 왜 하필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였냐. 하드업 2.6 버전에서 유일하게 제공이 되었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뭐 커스터마이징 하신 버전이 있다면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 페일로버 기능을 활용하겠다라는 설정이고 이 설정을 해야만 내부적으로 하드업 시스템이 기동될 때 GKFC 앞서 말씀드렸던 그 GKFC라는 데몬을 같이 하드업이 기동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항상 하드 파일 시스템의 명령을 보낼 때 이렇게 hdfs, 00, 슬래시, 슬래시, 알파 데브 이런 프리픽스를 계속해서 붙이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더라도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명령이 동작할 수 있도록 디폴트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프리픽스를 명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HA 구성을 했기 때문에 스탠바이 노드가 액티브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스탠바이 노드가 액티브로 전환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전에 액티브였던 그 노드가 정말 실제로 죽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연치 않게 액티브가 두 대가 되어서 동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탠바이 노드는 항상 액티브 데이는 노드가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 작업을 하듭에서는 펜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듭 측에서 제공했던 방법 중에 방법이 두 개가 있었고 그 중에 저는 이제 SSH 펜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SSH 펜스는 말 그대로 하듭 액티브 노드가 구동되고 있던 그 서버에 SSH 접속을 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그냥 킬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되고 그리고 SSH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임노드끼리는 당연히 저 SSH 접속을 위한 설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저 염 인스톨 저 부분은 이 SSH 펜싱은 내부적으로 F 유저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설치할 때 사용했던 그 센토스 7 버전에는 F 유저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저는 따로 이제 설치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널로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에딧 로그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실제 하드 파일 시스템 상에서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명시하는 경로입니다 네 데이터 노드도 실제적으로 이제 디스크에다가 저장하라는데 그럼 하드 파일 시스템 상에서 어떤 경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인가를 명시하는 기능이고 네임스페이스도 에딧 로그나 뭐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당연히 디스크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부분을 명시를 하는 프로포티입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노드를 두 대를 구성을 했었죠 하드 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세 개, 쓰리 카피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대의 데이터 노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한 대에는 하나, 나머지 한 대에 데이터가 두 개 들어가는데 사실 데이터를 쓰리 카피하는 이유가 뭔가 그 서버의 디스크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서버에 있는 디스크에서 뭔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위함인데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를 두 개만 한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그러한 프로포티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얀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얀을 사용하려면 리소스 매니저가 어느 호스트에 있는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고 리소스 매니저의 호스트 네임을 설정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얀 기반의 맵 리듀스 작업을 수행을 할 때 그 맵 테스크의 결과물을 이제 리듀스 테스크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한 그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로 맵 리듀스의 셔플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얀 기반의 이제 맵 리듀스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 리듀스의 프레임워크로서 얀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컬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로컬이라는 방식은 이제 별도의 리소스 매니저나 노드 매니저를 띄우질 않고 그냥 그 하듭과 같은 동일한 JVM 상에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뭔가 실제 개발 환경에 있어서는 좀 메모리와 같은 측면의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얀 기반의 맵 리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이제 죽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키퍼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나면 죽키퍼에 가장 중요한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일 사실 이 이름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이름도 맨 처음에는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 보시는 이제 틱타임 이거는 이제 죽키퍼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2000이라는 것의 단위는 밀리세컨드인데 이래서 뭐 이틱타임이다 그러면 이제 4000 밀리세컨드인 겁니다 이거는 죽키퍼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인 거고 인일 리밋이나 싱크 리밋도 다 이제 저 단위가 틱타임입니다 그래서 인일 리밋은 이제 죽키퍼의 팔로우 서버가 리더 서버에 초기에 얼마만큼 빨리 붙어야 되는지 그리고 싱크 리밋은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팔로우 서버가 리더 서버에 계속 동기화되어야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데이터 DIR 이라는 항목은 죽키퍼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항목이라고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키퍼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그 인메모리 DB에 대한 스냅샷을 저장을 하는 경로가 저 경로이고 그리고 어떤 트랜잭션 로그 같은 것도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다 저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죽키퍼는 항상 죽키퍼를 구성하는 여러 서버들 중에서 자신이 몇 번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를 마이 아이디라는 파일에서 이제 참조를 하는데 그 마이 아이디 파일도 저 경로에서 경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키퍼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클라이언트 포트를 명시해주고 이제 밑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서버가 제가 앞서 구성했던 그 세 가지 죽키퍼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아이디 123이라고 할당을 해주고 보시면 뒤에 포트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포트번호랑 두 번째 포트번호랑 약간 역할이 다른데 첫 번째 포트번호는 죽키퍼가 서로 통신할 때 쓰는 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 서버에 팔로우 서버가 붙어서 통신할 때 쓰는 포트고 저 3888이라는 포트는 리더 서버가 운영 중에 다운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를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리더 선출에 쓰이는 포트가 저 3888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는 두 가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죽키퍼는 서버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몇 번째 서버인지를 항상 저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렇게 데이터 DII라는 경로에 마이 아이디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 마이 아이디 파일에 자신이 몇 번 서버인지 예를 들어서 1번 서버면 저 파일 안에는 그냥 숫자 1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키퍼끼리는 이제 죽키퍼 컴피기레이션 파일을 통해서 어떠한 서버들이 커럼을 이루고 있는지가 명시가 됐는데 정작 이제 하둡 측에서는 이제 몰라요 제가 죽키퍼를 설치한 이유도 하둡과 연계해서 쓰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둡 측에 하둡의 코어사이트 xml이라는 파일에 설정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하둡이 죽키퍼가 어느 어느 서버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제 하이브 설치입니다 하이브를 이제 하둡 에코 시스템에서 같이 설치를 한 이유는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유사 SQL로 같이 분석할 수 있게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1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하이브를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이제 결국에는 HDFS 상에 저장이 되는데 그럼 HDFS의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될 것이냐를 명시하는 게 바로 이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메타 데이터 저장소로서 이제 MySQL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MySQL 접속 정보고 네 MySQL 드라이버 설정 그리고 MySQL에 접속해서 이제 사용할 계정이죠 그래서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에는 이제 MySQL 접속을 위한 별도의 어떤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MySQL 접속 커넥터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MySQL에 하이브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생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저 스키마 툴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어야 MySQL 상에 실제 하이브 메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MySQL은 5.7 버전을 설치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하이브의 메타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에어플로우도 이제 메타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한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MySQL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5.7 버전을 설치를 했고 MySQL을 실행을 한 후에 저 MySQL d.log라는 파일에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찾아서 루트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utf8 캐릭터셀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아까 하이브가 MySQ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 계정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에어플로우도 설치를 했는데 에어플로우는 이제 하드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배치 스케줄링 방식에 의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버전의 1.10.10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를 설치할 때 어...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 파이썬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패키지들을 사실 어... 설치할 때 버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개인이 그 버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고맙게도 이 에어플로우 측에서는 저 컨스트레인트라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주고 저기 보시면 컨스트레인트.txt라고 되어있는데 저 txt 파일에 이제 에어플로우 설치에 필요한 그 패키지들이 다 버전 정보가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딱 필요한 버전의 패키지들만 같이 설치를 해준 저런 기능이고 그리고 에어플로우의 엑시큐터를 이제 셀리를 사용하고자 했고 에어플로우 2버전에서는 저 셀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따로 필요 없는데 1버전에서는 저렇게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셀리라는 엑시큐터는 메시지 큐를 필요로 하는데 뭐 레비뎀 큐나 레디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리얼 환경과 버전 맞추기 위해서 레디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레디스를 사용하실 때 뭔가 외부로부터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렇게 바인드 옵션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 또 그에 맞게 저 리퀘얼 패스라는 항목으로 접속할 때 패스워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플로우도 마찬가지로 MySQL에서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 MySQL 상에 에어플로우가 쓸 DB를 만들고 또 에어플로우 유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에어플로우에도 당연히 컨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어플로우 타임존이 UTC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하거나 운영하시는 환경에 맞게 편하게 쓰시려면 저 UTC 타임존 또 아시아 서울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이제 MySQL을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 MySQL 커넥션 정보 기획하였고 이제 리저트 백엔드라고 해서 어 에어플로우가 실행했던 그런 명령어에 대한 결과문들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도 뭐 다른 곳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동일하게 어 에어플로우 DB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큐터가 어 보시면 저는 셀리 엑시큐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엑시큐터가 셀리 엑시큐터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엑시큐터가 이제 사용할 레디스에 대한 접속 정보를 이렇게 브로커 URL이라는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에어플로우도 이제 커맨트라인 상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웹페이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들 이 밑에 이렇게 웹서버 호스트 포트 이런 정보들도 같이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까 하이브 말씀드린 것과 되게 유사한데 하이브도 어 MySQL 내에 뭔가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초기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에어플로우도 이니디비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어 MySQL 안에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스쿱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스쿱은 이제 RDBMS와 HDFS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툴로써 활용을 했고 이제 스쿱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어 스쿱에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 파일들과 이제 자르 파일을 HDFS의 동일한 경로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쿱을 사용할 때 인포트나 익스포트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선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제 하듭으로 데이터를 옮김에 있어서 그 옮기는 하듭 경로상에 뭐 등호 기호가 표시가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티션 키가 뭐 워크 IMD다 워크 IMD는 뭐 2022년 11월 24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경로상에 어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등호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스쿱 1.4.7 버전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듭 HDFS 상의 경로에 대해서 저 가운데 보시면 하이브 컴패러블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저기 있는 정규 표현식으로 그 URL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등호가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있는 그러한 URL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호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이 파일도 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듭 개발환경 구축에 대한 발표가 끝이 났고 이제 MySQL 기반 배치를 하듭으로 옮겼던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대체 그 MySQL 배치라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PC방 플래티넘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방 플래티넘 서비스는 유저가 이제 저희 한 게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 게임 포커를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때 그 혜택을 이제 PC방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 포커를 유저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그걸 이제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집계를 하고 그 집계 결과에 따라서 PC방들의 순위를 쫙 매겨서 특정 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 PC방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PC방 플래티넘 서비스입니다 PC방 플래티넘 서비스의 집계로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처음 보시는 것은 이제 일별 로그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유저가 게임을 했거나 뭐 결제를 했거나 그런 이력들을 로그 DB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다 집계를 합니다 이제 뭐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뭐 추가가 된 PC방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제 플레이를 했던 유저의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일별 스코어를 또 계산을 하고 랭킹 통계 그리고 또 월별로도 또 계산을 합니다 월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월의 1일부터 현재까지 날짜도 예를 들어서 오늘로 따지면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다 정보들을 모아서 집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집계입니다 뭔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예 없고 다 셀렉트를 해서 집계를 해서 인서트하는 그런 과정만 계속해서 이게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별 집계를 하고 나서 이제 월 1회만 딱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별 집계를 했던 저 월별 랭킹을 바탕으로 이제 대상 PC방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 달에 혜택을 받을 PC방은 어떤 PC방인지 선정을 하고 PC방 등 업데이트 유일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처음 저기서 이제 들어가죠 네, 이 PC방이 혜택을 몇 번 받았다 혹은 몇 번 연속으로 받았다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로직이 저희 일별 집계하는 부분 네, 또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거의 없고 다 셀렉트해서 집계해서 인서트하는 그런 과정만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 부분을 뭔가 저런 부분에만 좀 특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하드 기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드 기반으로 옮기고 이제 쿼리 엔진으로서는 이제 임팔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배치를 실제로 돌리는 그 하드베 아키텍처를 그린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저 8개의 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저 사슴 모양의 그림이 다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노드인데 그 데이터 노드에 이제 임팔라 데몬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DB에서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가지고 오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 다만 이제 파일을 이제 파케일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컬럼형 지향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조회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 8개의 임팔라 데몬들이 이제 쿼리를 분산 처리를 해서 네,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제 하드 기반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실제 데이터는 하드베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실제 이제 서비스 DB에 다시 옮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네, 배치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바꾸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제일 크게 있었냐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바뀌기 전에는 MySQL 기반의 DB와 또 스프링 배치 그리고 스케줄링 툴로, 쿼츠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사용을 했을 때 매일매일 일별로 돌리던 배치가 이제 6분 20초 정도 수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옮긴 플랫폼 이제 하드가 임팔라 그리고 스케줄링 툴로 에어플로 이제 파켓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네, 매일매일 이제 평균적으로 수행이 된 시간이 이제 1분 17초 정도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만 보시면은 한 5분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율로 보면은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배치 시간이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없으시면은 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